우리도 걔 때문에 정말 죽을 기경이라서 지금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쳐들어오는 형평입니다 애까지 협박한다고요 아휴 이게 정말 이게 미친년일세 미친년이야 우리가 걔를 감춰주려는 게 아니라요 걔가 어딨는지 정말 우린 몰라요 이것 좀 보세요 이게 걔가 다 사고 친 건데 내가 지금 갖고 있다고요 이게 어릴 적부터 얼굴 하나 반반한 것만 믿고 말이야 건물만 들어서 싸돌아다니더니 아니 한 번 결혼에 실패를 했으면 좀 조용히 살아야지 말이야 결혼도 했었습니까 예전에 이혼했어야 혹시 전 남편을 만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 누가 만나 주기는 한갑니까 어림도 없지 사실 그런 친구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모르세요? 숙희라고 동창이 있긴 한데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놀라시는 걸 보니 전 아시나 봐요 예 사진으로 뵀어요 윤주가 보여줘서 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집을 나갔어요? 언제요? 저도 잘 몰라요 정말이에요 그동안 통 연락이 없어서 갈만한 데도 모르세요? 제발 뭐든 좋으니 좀 가르쳐주세요 그냥 나가버리면 애는 어떡합니까 저를 어떡하라고요 제가 지금 미치기 직전이라고요 혹시 윤주라고 아시죠? 윤주요? 아 예 그럼요 지금 혹시 어디 있는지 아나요? 아 글쎄요 나 요새 통 못 봤어요 아 야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도대체 무슨 일 있어요 왜? 고생 많았지? 자기야 나 취직했어 뭐? 학교 연구실에서 근무하기로 했어 교수님이 추천해 주셨거든 우와 아 정말 잘 됐다 근데 여긴 출근도 늦고 다 좋은데 저녁 늦게 맞춰 근처에 알아보니까 저녁 늦게까지 애들 맡아주는 놀이방이 있대 자기가 퇴근하면서 말이 좀 데리고 와 그럼 알았어 어쨌든 너무 잘 됐다 우와 우리 마누라 반쇄 어 자기야 어 저기 전차 타고 가면 되는데 뭐하러 데리러 와 마리는? 잠들었어 한 번 잠을 잘 안 깨잖아 자기 근무하는 영구실이 이쪽이야? 어? 어 저기 어 그렇구나 어서 집에 가자 피곤하지? 어 이제 빨리 집에 가자 언제부터 여기서 일했습니까? 오해하진 마세요 여기서 남자들한테 술 따르는 건 아니고요 윤주가 원래 칵테일 기술을 좀 배웠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잠시 일한 적이 있어요 아 지금 혹시나 해서 와봐 나랑 살면서 계속 여기서 일했다는 거 아닙니까? 기가 막혀서 혹시 남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? 아니에요 그런 건 정말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압니까? 숙희 씨도 속을 수 있죠 걔를 그렇게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걔도 나름대로 많이 괴로워했어요 당연히 괴로워해야죠 그리고 앞으로는 더 괴로워해야 될 겁니다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혼자 서울 와서 공부하느라 연애 같은 것도 해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첫사랑이자 유일한 여자였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사람을 믿고 또 사랑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해서 만나셨습니까?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몇 번 얘기하다 말이 통하는 것 같아서 만나기로 했죠 전 거의 첫눈에 이 사람한테 반했습니다 그때 이 윤주 씨께서 자기는 제미 교포의 딸이고 박사 거정을 밟고 있는 학생이라고 소개를 했습니까? 네 믿어지십니까? 5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이름도 나이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모조리 모조리 거짓말이었다고요 얘가 정말 네 애니? 세상에 아니 왜 그동안 통 연락이 없나 했더니 너 정말 큰 사고 쳤구나 너 어쩌려고 그래 내가 낳고 싶어서 낳았니? 그 애가 한사코 낳지 않아도 어떻게 해 아니 애가 나중에 학교 가게 되면 그때도 계속해서 동고로 있을 거야? 몰라 고치 아픈 거 묻지 마 야 애도 태어났는데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지 그러니? 애도 있는데 뭐 설마 너랑 헤어지겠니? 고치 아픈 얘기 하지 말라니까 지금 얘기하든 나중에 얘기하든 뭐가 달라져 천천히 생각할래 나도 모르겠다 니가 알아서 해 얘 나 애 낳으니까 더 늙어 보이지 않니? 주름쌀 땜에 미치겠어 보톡스나 맞아라 그거 정말 표시 안 나는 거야? 내가 어떻게 알아 저희 매장에 여러 상품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남꽃을 고유한 여성미와 한방 비법으로 탄생한 퓨전 한방 화장품이거든요 주름쌀 같은 거 주름쌀 제거도 괜찮고요 그럼 이거 세트로 다 주세요 네 남편은 카드도 되죠? 야 이 비싼 걸 다 사? 세트로 다 같이 써야 효과가 있다잖아 이건 너무 아줌마 같은데 좀 어려 보이는 거 없어요? 야 그만해 애가 힘들어 하잖아 잠깐이면 돼 좀 이런 거 드세요 아프지 마 얘 이거 어때? 어? 참 그 남자 돈 많이 버나 보다 그렇게 거 없이 쓰는 거 보니 할 수 있니? 그이는 내가 자기보다 두 살 어린 줄 한단 말이야 나 늙어 보이는 거 싫어 나한테 실증 내면 어떻게 해 거짓말 유지비가 만만치 않구나 어차피 카드로 사는 인생이야 그이가 원룸 어쩌고 할 때부터 빚졌잖아 나한테 무슨 돈이 있었니? 그 남자가 그렇게 좋아? 이렇게 무리하면서 살다니 난 그이랑 헤어지게 되면 죽어버릴 거야 살아서 뭐해 나 왔어 공부하는 중이었어? 어 두 것만 기다려 내가 저녁 차릴게 내가 차려 먹을게 하는 공부라네 아 참 자기야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 뭐? 우리 이사 가자 이사? 마을이도 점점 크는데 집이 너무 좁잖아 은행에 대출 좀 받고 그리고 우리 적금 넣었던 거 있잖아 어? 적금? 적금 넣고 있다며 그거 빼고 그러면 변두리 아파트는 이사 갈 수 있을까